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올해 정규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 파이널 백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9월 모평,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경향을 반영해서 파이널 백제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가 딱 시작돼가지고 교재는 나왔는데 여러분은 아마 추석 이후에 배송 받아볼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은 추석 바로 직전이에요. 하여간 그렇고 자, 이 파이널 백제 생명과학 1 이것도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고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백제 강의는 뭐냐 그러면 진짜 수능이 지금 시점에서 두 달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볼 때는 뭐 한 달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마지막 시기 꼭 정리해야 할 대부분의 개념과 스킬을 수록한 거야. 16시간 강의 분량으로 총정리하겠다 이거지. 지금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을 보면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있죠. 스피드도 있지만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스킬 중에 기본 스킬 좀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기출문제풀이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리고 스킬 전문 강의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걸 했단 말이지. 그게 강의 분량이 크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월 그리고 2월 이렇게 쭉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여름에 이 개념과 스킬을 한꺼번에 압축한 강의 올바이오 인 원 올바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겨울에 아주 큰 덩어리의 섬계안과 상크스를 했고 그걸 압축해서 올바원을 했는데 올바원조차도 양이 많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 두 달 코스야 그것도. 그래서 파이널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 그지? 그래서 더 압축하자 이거지. 한 번 더 올바원에서 한 번 더 압축한 게 이 파이널 백제라고 파이널 백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섬계안과 상크스 압축 올바원 올바원 압축 파이널 백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 개념과 스킬을 다 일일이 써주는 교재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강의하실 것인가 그건 조금 비효율적이야. 열여섯 시간 만에 끝내려면 그래서 이거를 문제 백문제로 압축을 했습니다. 백문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 시간에 수능 시험 볼 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으로 압축을 하자 이거지. 백문제를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파이널 시기에 구성한 게 바로 파이널 백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파이널 백문제로 구성되는데 파이널 백문제는 자체 제작 80문제에다가 9월 모평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급격한 트렌드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20문제 더 추가해서 매 중단원마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매 단원마다 이렇게 백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라고 하죠. 작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 기출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올해 봤던 6월, 9월은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 수능에 살짝 변형해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모평 문제는 좀 쉬웠던 것도 있지만 특히 올바원에서 내가 자세히 다 다뤘고 이 6월 모평 반영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데 9월 모평은 자칫 소홀히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살짝씩 보기를 더 추가해서 알겠죠? 이렇게 백문제 구성되어 있고 이 80문제 자체 제작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최신 평가원 기출 중 중요한 유형들을 쭉 우리가 또 선별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요. 특히 올해 6모와 9모 경향을 철저히 다시 반영을 합니다. 여기 9모 문제 있지만 그걸 또 변형해서 또 반영을 하고 6무도 반영하고 작년 수능 이렇게 쭉 반영해서 집어넣습니다. 80문제, 자체 제작문제 오케이? 그리고 수특과 수환 여기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괜찮은 내용들 추론용들은 조금 과다 싶었는데 지역적인 내용들이 또 신자료 이런 것들이 이번 9월 모평에 나왔었거든요. 수특, 수환의 독특한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모평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바빴어요. 저희가 이거 막 반영하느라고 그래서 다 준비됐고 자, 파이널 백제 문제 특징 아주 독특하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복합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보기가 4개에서 말하면 8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유형, 그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다 수록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기존에 있던 그림들이잖아. 이건 살짝 지역을 좀 집어넣는데 그래서 복합적인 자료에다가 지문 있고, 그림 있고, 표 있고, 그래프도 있고 막 이런 걸 복합적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보기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어요. 기업부터 이은까지. 알겠어?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추론용도 가게도인데 최근 기출들을 다 반영한 겁니다. 6월 모평 그리고 작년 수능 다 반영해서 그렇게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이것도 보기들을 여기서 집어넣을 만한 것들 다 집어넣어놨다고. 알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파이널 백제라 파이널 백제는 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에요. 100문제라고는 했지만 9월 모평 문제 그냥 집어넣고 그거 20문제 빼놓고 80문제가 거기 한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문제 형식으로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1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얘기할 텐데 아까 잠깐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에 가게도다 그러면 나는 5분 만에 풀어야지 뭐 빨리 하는 친구들은 3분 만에 풀어야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놓고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 수도 없으려니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2분 만에 풀겠어? 1분 만에 어떻게 풀겠어? 조금 더 걸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시간 구해받지 말고 시간 제한하지 말고 그냥 총정리용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전에 풀고 강의 듣는 게 좋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라. 그럼 선생님 시간 내에 푸는 훈련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모의고사 엄청 많잖아요. 실전보고 내가 엄청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올해. 개념용 모의부터 해서 쭉 추론용 모의까지 거기다 실전모의 시즌 1부터 4까지 그때 시간 여러분들이 제한해가지고 그때 시간 전략 훈련하시고 여기서는 시간 구해받지 말고 푸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구성된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100문제로 파이널 백제 했는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파트 1은 개념용 8개라는 단어는 55문제고요. 파트 2는 추론용으로 7개 단어는 4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개념용 55문제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알겠지? 그리고 파트 2 추론용 45문제 흥분전도부터 쭉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강의도 이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돼 있어? 수능이 이렇게 나오잖아. 생명과학원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20문제 중에 13문제는 개념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쉽잖아요. 물론 이번에 9월 모평처럼 좀 신자료나 지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 빨리 풀면 한 6분, 7분, 8분 내에 다 풀 수 있다고. 이거 물 셀 틈 없이 여러분들이 쫙 한번 총정리하는 거야. 지업 개념까지 내가 다 수록해놨거든. 9월 모평 반영해서. 자 또 하나 20문제 중에 수능 20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추론용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야 돼. 45문제인데 주제별로 이렇게 다 나눠놨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올 만한 유형들을 싹 다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해당 유형의 풀이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이드를 다 해줄 거라고 항의하면서 이거부터 첫 7마리를 잡아라. 이런 유형에서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쭉 해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놨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형 55문제 13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고 3등급 이상 목표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내가 뒤에서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영역 성적대 학생들 다 들어도 돼. 모든 성적대 학생들. 파이널 백제는. 그런데 내가 이번 9월 목표 해가지고 4등급, 5등급, 6등급 이 정도 나온 친구라 그래도 파이널 백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개념형 55문제는 3등급 이상, 2등급 이렇게 목표하는 친구들은 다 풀어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고 파이널 백제로 이거 마지막 총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최근 출제된 신자료나 지역형 문항이나 학습과 시험 전략 이거 시험 전략 이거 좀 필요한데 일단 파이널 백제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는 집어넣기가 좀 뭐예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웬만한 자료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복합적인 자료니까. 자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은 내가 군데군데 좀 집어넣고 그래서 총정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은 모의고사 훈련할 때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 전략으로. 알겠지? 여태까지 내가 개념적 열쇠 문제를 한 6분, 7분 내에 풀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11월 수능 시험장에서 봤는데 이 개념적 열쇠 문제가 좀 신자료도 많고 좀 꽤 까다로워. 그러면 이걸 8분, 9분 이렇게 1, 2분 정도 더 늘려서 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거지. 출원용 정도를 내가 한 문제 좀 놓치더라도 이걸 잡겠다.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더 강조해 줄 거고. 출원용 45문제, 7문제나 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들인데 2등급 이상, 2등급, 1등급 반점 원한다 그러면 모든 출원용 문제 스킬 학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기다 문제 형식으로 녹여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올 수능은 작년 대비 출원용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9월 모평 난이도가 좀 올라갔잖아. 물론 개념용이 어려웠고 출원용은 살짝 어려우긴 했지만 그래도 출원용도 전반적으로 작년 구모보다 어렵고요. 작년 수능 정도 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달 동안 학생들이 공부할 거니까 출원용도 난이도를 올릴 거로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도 파이널 백제는 강조해 주고 각 유형마다 쭉 스킬들, 유형들, 프리 전략 다 소개할 겁니다. 자, 강의 구성은 16시간 분량 말한 대로 그리고 스튜디오 지금처럼 그리고 개강일, 교재 입고일은 9월 13일 여태부터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 파이널 백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교재 배송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사전 앞부분 경우는 PDF 파일로 제공을 좀 해 줍니다. 그거를 좀 활용하시고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하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전 성적대 학생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이전에 내가 뭘 들었던 상관없어요. 나 섬기안만 들었습니다. 스기안만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도 돼요. 활용 방법은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상크스 정도까지 했어요. 올바를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상크스 올바를 왔고 난 재수했고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듣고 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널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 수강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최종 정리하고 싶은 모든 수험생 다 된다. 선생님, 등급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금호 등급 기준, 9월 모평 등급 기준, 학습법. 첫 번째, 중하위권. 4등급 이하 학생. 일단 시험 전략. 조급해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 2등급 정도로 설정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형 열쇠 문제 다 잡고 준킬러 일부를 좀 잡아야 됩니다. 40점 정도까지는 와야 2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파이널 백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트 1은 완벽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서브로트 읽거나 혼자 EBS 교재나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문제 형식이고 내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파트 2. 추론용은 선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아까 추론용들 쭉 단언이 있어서 막전위 그리고 근수축, 핵형 무석, 세포매칭 여러 가지 유전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돼. 2등급을 여러분들이 노린다라고 하면 파이널 백제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돼. 다만 가계도와 되른변인은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스킵해도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형태까지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상위권 3등급, 2등급 학생 개념 빈틈 없이 보완 다 해 주시고 빈틈 생긴다 그러면 보완해 주시고 자신 있는 추론용 완벽하게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추론용은 모두 다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4등급 이하 학생들처럼 막전위, 근수축, 핵형 무석, 세포매칭 여러 가지 유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잡아야 돼. 알겠어? 거기다가 추가로 가계도와 되른변인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 지금 1등급 목표잖아. 그러면 그거들을 기본으로 공부해야 돼. 가계도, 되른변인 중에 나 가계도 그래도 좀 할 말이야. 그럼 가계도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되른변인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든지 뭐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파이널 백제, 파트 1 완벽하게 하시고 추론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 달리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일부 학생들은 가계도 되른변인은 나는 진짜 할만해. 근데 예를 들어 다인자 너무 어려워. 막전위 너무 어려워. 그럼 고기를 조금 힘을 빼셔도 될 것 같고 자기 상황에 맞게. 최상위권 1등급 만점인 학생. 자만과 방심 금물입니다. 수능 때까지 학습량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전에도 캐스트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1등급 친구들과 3등급, 4등급 친구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 백제장 차이 실력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고 정말 실수로 두세 문제 틀리고 이런 차이라고. 진짜 실수로. 알겠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직업 개념 꼼꼼히 하시고 개념용과 추론용 모든 문제 완벽 학습하셨으면 좋겠고 파이널 백제는 어떻게 하느냐. 파트 1, 파트 2, 전부 다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완전히 15억을 정도로 풀었으면 좋겠어. 참고로 여기 있는 추론용은 엄청 어렵진 않다. 그냥 여러 유형들을 내가 전부 다 문제 풀어주면서 스킬 강조하는 거 수준이야. 엄청 어려운 거는 올바운에 좀 있었고 그리고 시즌 3 모의고사에 좀 많이 있어요.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효과적인 수강 방법. 교재는 오로지 강의용이다. 해설지가 없어. 정답만 있어. 사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하셔야 돼. 알겠지? 문제 전혀 안 풀고 선생님 강의 듣는 거 의미 없어.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는 시간 제한 없이 풀라고 했습니다. 수업 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여러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유형은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개념용은 여러분들은 그냥 쭉 한번 보면 되고 추론용 같은 경우 복습을 좀 여러 번 하시라. 그런 얘기야.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고요. 파트 1, 파트 2. 정답 수록. 그리고 해설 없습니다. 144페이지 두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 단원에 이런 개념 채유기가 있습니다. 섬기암부터 있었던 건데 좀 다 바꿔서 내가 수정해서 다 집어넣어서 이거 개념 채유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볍게 워밍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개념 파트 보기들이 많다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론용도 최근 평가원 교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정답만 있어요. 해설 없습니다. 강의 반드시 들어야 돼. 자, 이 정도 해서 생명과학 1 파이널 백제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